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대체로 선이 굵은 사람들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맹악해 한 다음에 자신이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함행사건을 다루는 윤석열 검찰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 세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들에게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몸에 베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능숙해야 오랫동안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외치면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세계가 정치판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불가일 것이고 연구의 대상일 것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청와대 함행수사 사건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쯤에서 멈추었을 것인지 도무지 종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나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재 여건과 청와대의 입장일 것입니다. 아마도 여건 인사들은 자기끼리 모여 앉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상 살다 살다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윤석열이란 사람처럼 정무적 판단이 아예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들께 아마 주고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원칙과 스타일입니다. 조국 사건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장 청와대 함행수사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골적인 인사건 행사와 수사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를 맡아서 추진하는 한 자신의 원칙을 꺾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일이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장 청와대 함행수사 사건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모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12월 초에 강남일 대검 차장은 청와대 함행수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종굴 민주당 위원들을 만난 장소에서 의미 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무렵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는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회신받고 수사를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혐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사할 뿐이다. 그런 원칙을 뒤로 미뤄야 할 만한 정무적 판단은 윤 총장에는 아예 없거나 상당히 부족한 그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 정통한 한겨레의 강희철 선임기자는 윤석열식 수사 스타일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 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나오는 대로 수사할 뿐이다. 이 원칙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원칙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누구를 봐주고 말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 같은 원칙은 이미 그의 취임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취임사에서는 특정 세력을 위한 법 집행은 없다. 이렇게 확고하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취임사에서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행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써야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큰 실수를 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자처럼 원칙주의자를 총장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빼앗은 실책에 해당합니다. 자주 여건의 핵심 인사들의 발언에는 윤 총장에 대한 배신감, 섭섭함 그리고 당혹감 등이 어우러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표적 선택 수사를 일삼고 있다. 검찰의 정치 수사 형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그의 원칙과 스타일을 미뤄볼 때 모든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처리한다 해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같은 윤 총장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가 남습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점이 지금 남은 과제입니다. 칼은 인사건자가 지고 있습니다. 인사건을 행사해서 옷을 벗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항상 양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들은 경우에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든 청와대든 덮어야 할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하는 대로 내벼려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든 윤 총장을 꺾어야 할지 치열하게 지금도 고민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지금 막 등장한 것이 바로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 카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의깊게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식으로 윤 총장을 코나에 밀어넣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윤 총장에 크게 힘을 실어줘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9일날 방송됐던 추미애 정신세계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보고 PPK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이 아주 짧습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것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일관되게 토지국유화론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발신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다루었습니다. 예당 대표에다가 판사 출신에다가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사람이 토지국유화론을 주장한 것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의견이 아니고 그 자신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것은 그가 토지국유화론에 대해서 굳은 굳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토지국유화제나 공유제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너무나 한사의 파괴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추미애 장관 후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PPK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매일 제가 저녁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외에 공병호 자기경영이나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자신을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콘텐츠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공병호 자기경영도 즐겨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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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